오늘은 신화던전 금요일에 관련되는데 얘네가 뭔가 버프 스킬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빨리 깨려고 합니다 이거 써서 얘네가 뭐 약간 그거 같겠네 뭐 약간 뭐 버프같은거 걸어가지고 잘 안죽는거 표식이 뭐지 도대체 이거 좀 그냥 빨리 때려도 되겠어요 3분대에 잡아야되는데 걱정되네 오케이 11명 걸리면 안되는데 버프있으니까 버텨볼게 이거 죽어야되는데 이거 음 나이스 죽어라 이정도면 시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얘네가 무슨 이상한거 때문에 잘 안죽거든요 여파까지 있네 이거 횟수하는거있죠 이거 빨리 해주고요 바로 죽여보고 싶은데 잘 모르겠네 시명거릴까봐 무서워서 이거 여파까지 터뜨리네 이거 이상한거 왜 자꾸 안죽는거야 도대체 이해가 안되네 저 횟수같은데 빨리 좀 죽어줄래? 스킬 좀 그만쓰고 시절 때리는게 시간 너무 많을게요 이거 뭔가 뭐 센것도 아닌데 그냥 횟수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네요 좋아요 지금 지금 스킬 빠졌고 차라리 지금은 그냥 이거 갑시다 아 나 텀버프 감소 나 팔라노스 까지 있네요 짠 텀버프 횟수 감소 잘해주고 이거 갑시다 차라리 물리피해 4번 입히는데 시간 없거든요? 빨리 죽여야 되거든요 마지막 한방일텐데 아 안될거같은데 두방은 때려야될거같은데 아 그만 좀 때려라 이것들아 끝난거 같긴하고 이번엔 끝날거 같긴한데요 제발 죽어라 팔라노스 괜히 또 부활하는거 아니지 아 제발 나이스 끝났다 3분 딱 됐다 와 토탕 되겠다 아살살살하네요 다시 이거 한번 시너 깨면 다시 올일이 없거든 뭐야 이거 설마 3분이어서 그러는거야?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다 나중에 이건 충분히 깰 수 있어요 지금 꼬여서 그래요 별로 어렵지도 않은건데 꼬였네요 고맙습니다 empty Jack